잠실 reduction 최현양, 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신가요? 네 이번주 피싸를 나가야죠 여러분들 이번주 일요일부터 건국대학교 파울에 두 번씩 경기한대요? 건이는 아마 참석 못할거에요 건이 이번에 뭐 일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라이브 틀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네요 이번주 일요일이요 아 방송은 안할거에요 아마 고알레 풋살대회라고 이번에 새로 하는 풋살대회에요 너무 소식을 안올렸나요? 밥 아직 안먹었어요 말레이시아 풋살대회 풋살대회 요번주 일요일부터 매주 일요일? 한 3개월 동안 한다고 들었는데 고알레 풋살대회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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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스타, 포 유? 건국대학교에요 건국대학교 대운동장? 풋살대회에요 풋살대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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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마 1시 반부터 경기 2개가 있을 거예요. 2번 경기 한다는 것 같은데? 네, 형 일요일에 뵈요. 이거 어떻게 쳐줘야 돼? 제가 썼어요. 광국대 대운동장. 우리 아이돌 생활 때에는 많이 동의합니다. 뵐 기회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붙자 요즘에 연기 스터디랑 공부를 연기 스터디랑 공부를 연기 스터디랑 공부 연기스터디랑 공부 연기 스터디랑 공부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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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축을 하게 되었어요. 오, 해피 버스데이. 해피 버스데이. 하이 워스요. 그쵸? 여러분들, 내일도 라이브 방송 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 오늘. 우리 조금 이따 봐요. 내일 봐요. 밥 먹구요. 빠이빠이. 안녕. 밥 맛있게 먹어요.